맨날 나 볼 때마다 계속 너무 볼 점에 가서 이렇게 했을까?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볼 점에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갈게요 Don't get away, don't get away I'm gonna make I'm the one 뭐 아니면 또 아니면 뭐 아니면 또 왜 아프고 I need a diamond ring 몸 아닌 나의 길 여부 잠깐 I don't wait to get a day That's my way Don't get away, don't get away 월 월 안녕, 나는 선도깨야 오늘 다들 내 매력에 빠지지나 말라고 오 오 오 아 안 빠질게 할 수가 없어 제가 했을 때 진짜 몰래 잘했거든요 갑자기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억지로 손 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진짜 이상하니까 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왜요 왜요 네 수고하세요 아 근데 좀 물고기 좀 어렵긴 한데 진짜 무서운데 그러면? 그러면은 제가 숨을게요 제가 숨을게요 그럼 형이 술래요 그래? 네 제가 좀 알겠습니까? 시작합니다 따라와 최한 씨 안녕 최애가 누구예요? 어 저는 선우라는 되게 좋더라고요 좀 빈크머리? 그건 좀 별로더 아 장난이 아 저 하고 있는 거예요? 연습하는 줄 알았네 아 진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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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 최애가 누구야 최애가 누구야 최애가 누구야 최애가 누구야 최애가 누구야 최애가 누구야 이런데 이렇게 특히 오면 안 되다니까요 아니 이런 패가처럼 진짜 핥불하는 거 아니에요 저 곤지한 거나요 진짜 내가 이걸 너리서리 아까 제가 얘 찾으려고 갔었는데 진짜 곤지한 거를 채워놨는 줄 알았어 진짜 소은이 형 희극이 형 갈래요? 가볼래요? 겁이 없어! 아 진짜 내려!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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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까? 그냥 뛰어 가자 이렇게 한 번에 싹 가면 돼요? 그냥 검은색 줄 갖고 레츠고 그냥 뛰어 가자 저도 파이팅 으아악 선생님 할 수 있어 그렇게 무섭지 않지만 무섭다 좀 선생님 그냥 줄 잡고 앞으로 와 자 밑에 보지 마 야 아니 그래도 너무 무섭잖아요 와 이거 왜 이렇게 짧아? 하아 자 이거 잡아 하나 둘 셋 하면 그거 놓고 이제 잠그는 거야 최고였어 여유 영화 여기 봤네 너무 쉬워 자 여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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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이 아니라 해도 정답이 아니라 해도